요나 이상형이 뭐야? 나 이상형은 진짜 딱 또렷하게 했어요 운동하고 똑똑하고 몸이 따뜻한 사람 몸이 따뜻한 사람? 레몬은 많이 안 보나 보다 레몬은 너무 잘생기거나 쌍꺼풀 짖고 레몬은 별로 안 보여 나 짙은데 띠도 같이 딱 짙은데 아 할 것 같아 눈썹 해볼래? 준비 시작 누가 할래? 아 이미 하고 있어 준비 시작 눈이 이쁘네 너가 더 이쁘다 그리 잘 그리운 너 왜 이렇게 못해 쉽지 않네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어땠어 너는 내가 뭘 할 줄 알았어? 몰랐어? 근데 긴가민가 할 것 같기도 해 올 것 같았어 아 진짜 아 하긴 엑스 제외였으니까 엑스였으면 엑스 선택했다는 거야 아니 아니 너가 유추하기로는 엑스 제외이니까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 그것보다는 그냥 즐거웠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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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엄청 즐거웠지 맞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돼서 영광이에요 저랑요? 네 저도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일이 다 되고 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너무 예뻐 그러니까 가게 진짜 예쁘다 셀카? 03 알지 estate 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